오늘 처음 라오스 여자 만나요. 기분이 좋아요. 반가워요. 한국사는 5년 년 됐어요? 5년 년 됐어요. 와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라오스 여자 용인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언니 집 같이 라오스 동생 있어요. 홍통생 라오스 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만나요. 오늘 처음 라오스 여자 만나요. 저는 한국 와서 2년 동안 했는데 지금은 처음 라오스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고향 친구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언니 소개해주세요. 이름 뭐예요? 언니 이름? 네. 원카미예요. 언니 한국 사는 몇 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10년? 네. 와우. 한국어 잘하네요. 네. 아직은 한국말은 못해요. 토픽능력시험 몇급 합격했어요? 4급 합격했어요. 4급. 와우. 처음에 한국 와서 어디 한국어 배웠어요? 한국어를 배웠어요. 오늘 그냥 후적搜다고 하라고 하고 사례 통한 프로그램 공부하고 있어요. 와우... 좋아요. 구독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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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 랍 랍 하자고리, 하자고리 하자고리 하자고리, 하자고리 하자고리, 하자고리 랍 이름 뭐예요? 원시 한국사는 몇 년 됐어요? 한 10년 됐어요 와우 지금은 아이 넓고 몇 년 됐어요? 아 3명이요 3명이요 고생했어요 아 아 아 아 아 한국어리 너무 비싸다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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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까지 음 여러분 라오스 까지 태국 코스, 미얀남 코스 이거는 아시안 마트 많이 팔라요. 비싸요 여러분 이거 라오스 멜론입니다 이거 언니는 한국 와서 농사하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라오스 마늘 농사 많이 심어요? 아 아니 여기 민트 차 네 언니 한국 생활 어때요? 좋아요 앞으로도 생각 한국 끝까지 생활해요? 네 와 와 그 한국사람 태꽈 좋아요 동생 똑같아요 지금 같은 통내 살자 네 라오스 통내 만드세요 네 라오스 마을 네 맞아요 라오스 생활 힘들어요 네 서로 돕고 네 맞아요 돈이고 벌어 많이 없어요 한국 괜찮아요 네 한국 사계절 있어서 좋아요 네 어창수 어창수 안녕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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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사람은 쌀애인입니다. 쌀애인입니다. 미birchain는 뭐라고 생각해? 미쌌이 말아zel. 미쌌이 비쌌입니다. 활용한 작품이 아니라 어학에 적으러 갈까 목적에 적응. 복학에 맞을 수 있을까. 복학에 적응. 제가 너무 좋아. 오오오오오 이렇게 무언가하면서도 비닐은 앞으로도 쇼핑 하지만 의사도 제가 한글자막 by 김태훈 와아 아 아 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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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 우와 너무 아 응 응 미터콘 나아버 미터콘 거리라니라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